우진쌤, 몸이 더 좋아지셨다는데 드라마를 위해서 운동을 특별히 더 하신 건가요? 어떤 운동 하셨는지 궁금해요. 운동을 그 씬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. 열심히 하고.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원래 촬영을 하면 차이 많이 빠지는 스타일이어서 지금은 다시 많이 빠졌을 수 있는 거예요. 진짜 많이 빠졌어요. 처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어떤 거죠? 7kg? 그때 이제 몸 만들었을 때랑? 진짜 많이 빠졌어요. 끝나면 다시 좀 운동하실 거예요? 아니요. 그만 빠져. 너의 그림이라도 없어지는 건 다 속상해. 알았다. 저희가 실제로 저희 단톡방도 있고 저희끼리 너무 친해졌잖아요. 이제 은딱아름쌤도 커플이고 저희도 커플이고 커플이 아닌 사람들도 커플인 척 하면서 장난을 치는 게 약간 경쟁하듯이 장난을 치는 게 이런 오글거리는 답답 멘트로 좀 장난을 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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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여러분 조금만 ningar 瑞